박수 이렇게 영유로운 성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월요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되었습니다.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완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되었습니다. 국회의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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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혁태 의원님이십니다. 24일 방남일보 사장 방전소. 그리고 광주광시 시상. 도 의원님 상장 들고 트로피를 놔두십시오. 상장만 가지고. 거흥군 다음 해남. 해남 다음 강진.